최영광, 나이는 4살 이민구 선수가 어리구요, 심장 비슷합니다. 최영광 조금 체력을 좀 더... 캐치, 최영광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감타치면서... 아, 딜로 대... 빠졌어요. 이민구, 점퍼 한 채 날립니다. 바디 쪽으로 케이스 넣고... 아, 준비된 도전자입니다. 왼발... 아, 이민구 찬스 잡은 듯 들어갑니다만 최영광 맞붙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으로... 레어킥, 다리를 들어서 방어하는 최영광. 다시 한 번, 아, 이번 들어갔어요. 경제가 들어간 것 같네요. 킥 캐치, 이민구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짧은 펀치, 최영광. 원투! 아, 슈퍼맨 펀치 들어갔구요. 최영광, 킥 좋습니다. 아, 라이트 좋습니다. 최영광 선생님의 화려한 텍다운도 보였죠.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복싱 대결에서는 이민구가 좀 손해를 보죠. 이민구의 킥을 캐치한 뒤, 최영광 상체 쪽으로 바로 일어나는 이민구. 네. 라이트 날리면서 들어옵니다. 4분 30여초 남아있습니다. 자, 살짝 다리 씁니다. 아, 최영광 밀면서 테이크다운. 그리고 백포지션 잡았습니다. 이민구, 킥을 적응가 안 되죠, 네네. 이민구, 그립을 풀어내려. 하지만 뒤로 속불렉스 이후에, 아, 이민구가 최영광을 다시 세일시킨 뒤, 미날렵고, 안변촌의 펀치까지. 자,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펀치 교환. 킥을 넘고 있는 이민구. 그렇죠. 다 들어가야죠, 이민구. 이민구, 킥까지. 최영광,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영광. 아, 최영광이 조금 물러나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29 대 28, 이민구. 아, 새로운! 이번 경기는 2 대 0 시간 반쟁의 한. 그리고 고로 이민구 선수의 승리입니다. 배더컷 타이틀을 노바 MMA에서 가져옵니다. 이민구, 새로운 챔피언. 탑FC 초대 챔피언이었던 최영광을 밀어내고, 판정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